진짜 쉽네 어 순종은 한 번에 붙어야 된다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이거 제이콥이 쓴 거 같지? 비밀 어 우리의 비밀이 뭘까?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거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? 뭐야 아! 여기 안에서 독 나왔는데 독이 가득 찼어 이런 젠장 저 자물쇠 하나 쓴 거 아닌가? 어어 알겠어 놈들이 우릴 먼저 발견했죠 오 세상에 괜찮아요? 견딜만 해요 뭐 멀쩡해 보이는데? 안전한 데로 가야 해요 다리 건너편에 늑대굴이 있어요 놈들도 거기 못 찾을 거예요 엉덩이가 그냥 가려 보이는데 멀쩡한데?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 늑대를 처리해준다면 우리가 안전한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당신 권총에 쓸만한 걸 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래요? 전혀 아 미안해요 제이콥을 찾아야 해요 AK가 있기 때문에 어 솔직히 저런 미션까지는 저런 거 도와주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툼레이더가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건 맞는데 성격이 못 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지금 더 이상 툼레이더를 왜 늦게 샀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추억이니까요 정말 악몽 같은 추억이니까요 정말 악몽 같은 추억이니까요 보이자 보이자 어 제가 툼레이터 구매하는데 되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컨벳 나이프가 필요하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몰입도도 꽤 있어요 과거를 잃다 제가 유튜브에서 꼭 여러분들 1편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못보신 분들은 제일 곱 연락 됐네 제이콥도 웃기네 언제는 또 여기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만 거기 오라 그러네 아 나 이런게 너무 재밌어 이제 읽는거 동무? 야 이게 그거네 맞잖아 그래서 아까 제이콥이 그런 얘기했죠 어 우리의 비밀을 곧 알게 될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최강작업을 하다가 유적과 보물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게 조국에서 발견될 적 없는 것들이고 이걸 발견한 이후에 징발한 노역자들이 되게 초조해 안나 앞뒤가 딱 맞잖아 그쵸? 확신 200% 선지자의 후손인거 확신 200% 자 이건 또 어떻게 가나 여기 위로 가네 여보세요 아하 아 이거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안되겠다 스포하지 마세요 저 힘들게 게임 샀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일부러 다른 방송 안보시고 기다리신 분 많아요 스포하지 마세요 방송에 방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녹화하고 있고 여러분들 채팅창은 다 저거 녹화되가고 있어요 다음팟 아프리카 유튜브에 산민패를 주시는 겁니다 스포하시면 바로 강등합니다 이제부터는 뭐야? 갑자기 무슨 말도 안된 얘기라는 거죠? 콘스탄틴 대장은 우리가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했다 아 이제 그 말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단 얘기야? 뭔가를 애원하는 듯이 눈이 뒤집혀 죽었다고? 채팅 많이 쳐주세요 채팅 지워가지고 위쪽으로 가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들 어? 이걸 있으면 화양광 만들 수 있네? 우와 이거 재료 완전 좋네 이거는 그냥 한팡에 가겠는데? 세 명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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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살아있는 사람 있었잖아? 아냐아냐아냐 이거 이거 잘가 어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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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스킬 배웠어 이 자식아 인마 도끼의 끝장낸키 아 잠깐만 잠깐만 파밍을 안했다 이거 맞는키 안 드는 건가 보다? 계속 열 수 있네 일단 만능키 소모된다 그런 말이 없어 앞으로 화양광 무조건 만든다 화양광 만드는 건 너무 쉬워 얘네들이 뭐 한 것 같은 걸 계속 주기 때문에 여보세요 그 화양광 어디 갔어요 바로 써야 돼요 뭐야 왜 내가 데미지를 입지? 이런 이건 뭐야 일로 가야되는데 잠시만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왔냐?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어디다 고정하는 게 있는 거야 와 너무 많아서 믿어지지가 않는다 딱! 딱! 가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뭐 해야 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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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된다 그러게 아까 잘 가 잘 가니까 가긴 어딜 가 그러더라고요 타이밍 게 절묘하게 타이밍 게 절묘하게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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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떨어지면서 A! 역시 파밍 어어어어어어! 어어! 이런! 괜찮아 돌아갈 길은 있으니까 긴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냐 길이 쉬운 길이 아냐 진짜 갈 수 있는 그게 없거든 여기 있다 일로 가고 올라가고 지금 가야되는 곳이 저쪽인데 여기서 이 건물을 통해서 절로 가다보다 올라가고 어? 어? 잠깐만 이거 왔던데요? 이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못가냐? 갑자기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 뭐냐면은 어디있어? 아까 보니까 하나 있던데? 어 이거는 제작을 하고요 과연 될 것인가? 안되네? 어 이거 뭐 넘어가서 절 먹나본데? 그러네 우와 야 여기 템만어 템만어 좋았어 여기 템방이네 완전 오? 이걸 통해서도 갈 수 있는거 아니야? 아 아 야 이거는 저거다 이건 서브야 이건 100% 서브야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안 가겠습니다 야호 템 개많구요 템 핵많구요 지금 여기 아 아 템이 많아도 문제야 이건 아마 못 열거야 아 이것도 열 수 있어? 안녕하세요 와 개구시 개구시야 권총 잠금해제 새로운 장비 획득 가자 야 여기 꼭 와봐라 이게 꿀이다 야 여기 어 바로 앞인데 저거 이제 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고 자 아까 저기가 맞는거 같아 내가 갔던 길이 음 맞어 맞어 여기서는 잠깐만 가봐 가만있어봐 열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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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련의 훈장 영웅적이 아 여기다 진짜 완전 만능키야 이게 근데 만능키가 곡괭이가 사실 맞는키야 어 곡괭이가 사실 맞는키야 어 우와 이거였어 우와 이건 뭐야 아 이건 한번 떨어뜨려야겠네 간다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버튼 잘못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데 떨어지면서 봤어요 거의 있잖아 생각할 시간을 안줘 생각할 시간을 안줘 바로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언차 뛰든 알아서 지가 붙는다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판단 못하셨네요 그럼 죽으셔야죠 바로 니가 못했는데요 이런 느낌 아이고 살아있네 살아있어 윤발이니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게임 사주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홈레이더 또 액원 타이틀러서 또 많은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작 바로 5만 5천원 주고 샀거든요 감사 와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 감사드립니다 윤발이님 또 열심히 또 타이틀 많이 사서 방송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짜 지원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이번 타이틀은 시청자분들이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비싸게 주고 사셨네 라고 해서 더 지원 안해주셔도 되요 여러분들 위에서 쓰세요 괜찮습니다 또 괜히 또 그런거 땜에 가자 뭐야 여보세요 어 나 A버튼 안 눌렀는데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다행이다 눌렀는데 안가지 안가졌었어 나 방금 억울할뻔했어 죽었습니다 자 저기로 가야되는데 딱 저기다 딱 폭탄 던지고 싶다 이거 휘발유통 어 뭐 휘발유통 없어졌는데 여보세요 여기다 어어어 여깄다